괜찮아요. 내가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냥 하면 또 요것들이 또 대충 흡니다. 그래서 상금을 걸어야 되는. 자 10만원. 10만원. 아까 낮에는 팔려가 탔어요. 팔려가. 4명 중에 투표를. 관객님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웃겨가지고. 잘하는 게 아니라 웃길 각소리. 우리 분발. 단원한테 주는 건데. 오늘은 아까 낮에는 팔려가 20만원 걸고 했는데 1등 해갖고 팔려가 먹었네. 저녁에는 10만원. 요거 이제 한 번. 무슨 5만원씩 줘. 윤병원에. 지금부터 몰아주기를 해야 돼. 뭐든지. 그래야 열심히 하지.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. 뭐든지. 자 준비 다 했으면요. 묘지. 켜. 가자. beleza. 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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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똥구냥 제대로 쪘거든 지금 꼬리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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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단 말이야 지금 아이고 뭐 증거 좋냐 아이고 이거 앞으로 하지 말아라겠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개께라 다 뒤집었다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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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 아니 야 팔려야 요번에는 팔려가 응급실 가려갔다 지금 어디가 아우 아우 팔려야 아우 질거야 아우 죄송해요 어머나 어떡하네 이제 무리미리도 그렇고 이제 내일은 팔려가 똥고령에 기부스를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기부스를 하고 나올지 야 청하 니가 안그런게 다행이잖아 너가 그랬으면 아이고 너는 죽었다 여기 팔려팬분들 겁나게 많은데 너는 죽었을 뻔했어 팔려팬분들 제가 안그랬어요 제가 아우 우리 공연하다 보면은 얼마나 거시겠습니까 몸 안사리고 이렇게 하는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요 이거 하다가 진짜 장구 치면서 한번 먹으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네 그럼 심장이 굳어져 터져가지고 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하는거네 목숨 걸고 엿 하나 팔아 쳐먹겠다고 목숨 걸고 하는거요 근데 여러분들 이쁘게 파져요 괜히 그냥 자 미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쁜 구석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쁜 구석이 우리한테도 있을거에요 아셨죠 미운 구석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둘이도 아휴 아무튼 야 우리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팔려방 서른 여기 팔려팬분들 손 들어보세요 팔려팬분들 팔려팬분들 아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어 좋은일이 물고 앉아있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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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팔려방은 젊어 서른 다섯 밖에 안돼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만약에 정파로 오라고 한게 있으면 똥그냥 저기 꼬리뼈 박살나고도 남았네 늙었은게 근데 튼튼한게 아휴 생말로 자 마지막 남녀놓고 몸사비지 않고 하는 우리 꾸러기 팁 앞으로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쉬웠죠? 아휴 아휴 자 뭐라고 하네요 아휴 아휴